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곳은 점포동 베이글 맛집 온타임입니다 점심시간 즈음에 도착했는데 손님들이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었어요 크림치즈 종류가 다양한데 제가 사고 싶었던 땡초는 벌써 품절이었어요 베이글도 종류가 다양한데 인기가 많아서 품절 걱정되시면 빵 나오는 시간 참고해서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일 나오는 빵 종류와 품절 상황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료 가격이 굉장히 착했어요 점포카페거리에서 만나기 힘든 가격이라 살짝 놀랐습니다 저는 베이글과 크림치즈만 포장했는데 다음엔 꼭 매장에서 음료도 같이 먹어보려고요 바로 음식 보시죠 크림이 듬뿍 들었는데 느끼하지 않아서 물리지 않았고 딸기도 겉에만 콕콕 붙어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딸기가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구운 호두와 크랜베리가 들어가 고소한데 같이 사온 치즈 할라피뇨 크림치즈와 궁합이 최고입니다 고소한 버터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데 소금빵을 쫄깃한 베이글로 만들어주신 사장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빵 자체만으로도 맛있는데 크림치즈들과의 궁합도 너무 좋았어요 고소한 감자에 짭조름한 치즈의 조합 빵만 먹어도 맛있지만 살짝 매운 치즈 할라피뇨 크림치즈와 함께하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식감이 베이글 같지 않고 쫄깃한 빵 같았는데 퍽퍽하지 않아 좋았어요 크림치즈가 한 통에 2800원이라 조금 비싸게 느껴졌는데 먹어보니 안 샀으면 후회할 맛이에요 쫀득하고 맛있는 베이글에 다양한 맛의 고컬 크림치즈 착한 가격에 음료까지 갖춘 이곳 온타임에서 베이글 하나 어떠세요? 여기는 부산!